또한 제 앞에서 문의 중 다시 한번 노트도를 방문해 줬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송투한 정수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자리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중 싸우니까 머리를 맞댄 자폐의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체에 힘을 주고 기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면서 몸을 움직여줍니다. 속도 챕터 위치기에서 붙은 불치기의 챕터 아 아프겠다 둘 다 강력을 지속해서 규칙하게 속도가 상탱 반대로 강력이 보인다면 상체를 늘면서 불치기를 속도하면 좋겠습니다. 속도가 상탱 힘싸움 이어나가는 두 싸움 손 여자가 외곽쪽에 있습니다. 골장까지는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. 압박도 준비를 하나요? 조심해 조심해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. 버튼이 잘 세진 챕터 더 이상 밀리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. 첸초로 잘 나왔고요. 2층 자세에 방향을 바꿔둘는 첸초로 골장의 중지입니다. 첸초로 자세가 충분히 지내요. 이사 이어버리고 그래서 관중석에서 화로가 터져나왔습니다. 그만큼 좋은 향기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엄지 팀 싸움 끝에 승리를 찾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 4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.